Q. 유진이의 릴렉스 자켓 그럼 다음 갈게요 근데 확실히 일레븐 자켓 때는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떨리기도 떨리고 항상 유진이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하는 걸 꼭 보고 약간 릴렉스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유진 언니가 찍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찍는 것 같아요 계속 하긴 귀여운 걸 네, 차가운 게 맞죠? 네, 차가운 게 맞죠?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 언니 설정이야, 다이브. 다이브 이 언니 설정이야. 30.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나 맘에 들어. 뭐야? 크림 다 썼어. 뭐야? 나 몰랐어. 가을 언니가 셀프캠 찍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해서 켰어요. 바로. 언니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답니다. 있거든요? 완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필레 카메라를 한 통을 끝냈어요. 여기에 무슨 사진이 있을까? 멤버들 사진도 많을 텐데 아마. 아마 아이브 멤버들 사진으로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등잔. 오늘 제가 이번에는 빗머리를 해요, 여러분.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의 컷도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유니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뭔가 기분이 새로워요. 그때 음악 중신대처럼 셀카 찍으러 가면 항상 카메라를 막 이쪽으로 하세요. 저리 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다이브를 위한 셀카를 찍고 있다면. 일단 기본 카메라를 꼭 찍어야 해요. 일반 캠으로 밝기를 쑥 이렇게 올려서 찍으면 다 잘 나와요. 피부도 깨끗이 나오고 그게 제 셀카 팁이거든요. 해보세요. 한 번. 한 번에 진짜 많이 찍어줘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괜찮은 표정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를 고르고 나머지는 싹 다 삭제하면 이게 다 셀카 팁이에요. 다 다양하게 찍어보고 고르는 거죠. 지금 러브다이브 밖에 촬영하고 있답니다. 예. 한 번에 차가 완전 분도불로한 옷착을 입고 있는데 방체 같은 펜딩하고 저 핸드폭. 다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브를 러브해가 좋습니다. 그러면 촬영장들 한 번씩 할게요. 다이브를 위한 하트. 네. 야옹. 그리고 머리도 보세요. 화분에서 자란 잡초거든요. 맘에 들어요. 이런 유니클한 거. 여러분 저 머리 염색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머리카락 보이세요? 엄청 예쁘죠? 다 핑크는 아니고 그라데이션 핑크라고 안해요. 제가 중간중간에 3가지인가에 섞였을 거예요. 딸기맛이에요. 딸기. 화이팅. 아니. 하이팅. 하이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뒤집어 놓으세요 언니도 해요 가을 언니 뭔데 이게? 삼각형을 그린다고요? 삼각형을 그린다고요? 그리다가 뭐를 해요? 러브다이 우리는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밤설일 시간은 이거만 찍으면 또 퇴근하지 찍혔다 이거만 찍혔다 이거만 찍혔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마지막 타자로 말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뭘? 여기 짱이 있어요 바이브 짱 가볼 수 없어 바이브 짱 제일 모범생 같아요 저기요 모범생이 여기에 와서 머리 정돈 저도 좋아하지 좀 있으면 200일이야? 뭐 할까? 우리 100일 날 뭐 했을까? 100일 날? 데이트한 걸로 하죠 어 그래? 데이트했거든요 쇼핑했나? 쇼핑 쇼핑했어요 200일에는 놀러 가자 어디로 어디로?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너무 예쁘죠? 저 악성들이 너무 불안하네 다이브를 향한 제 마음에 가득 담아봤어요 사진 찍는데 지금 셀카만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우리 다이브 주려고 하는 30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트목방 하트를 봐 하트목방 이제 1일차 촬영이 끝났는데요 저희 애기가 저희 같이 퇴근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서서 가서 푹 쉬고 내일 더 열심히 하려고 그치 애기예요 애기 화장 안 해서 잠깐 촬영 화장 안 지워서 잠깐 출연할게요 아직 안 지워서 다행이다 오늘은 퇴근 빠이빠이 바이 곧 제가 콘서닉 포즈를 만들려고요 콘서닉! 어떻게 해야지? 셀카라이즈 꼭 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한 손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콘서닉... 콘서닉! 아, 이거 볼 하트구나 이것 좀 괜찮아, 귀엽죠? 스스로 귀엽죠? 네 이게 콘슬리 포즈로 콘슬리 엊그젠가 제주도에 지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한 3시간 넘게 한 거예요 제가 통화를 말을 하다 보니까 한 3, 4시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중학교 같이 다녀왔었는데 이제 그 중학교 친구들의 근황이나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다른 종이 많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일상이 서로 막 알려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었어 아이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곳은 아이브의 자켓 촬영 3시쯤 날입니다 빠밤 아니 유진이가 자주 뭉개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가 원래 제 자리였는데요 언니가 갑자기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갔는데 언니가 앉아버렸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제 자리인 걸 어떡하죠? 그래서 그 위에 앉아버렸어요 너무해 양보했어요 예전은 양보했죠 제 다리가 너무 아픈 줄 아세요?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 네 언니가 추울까 봐 제가 덮어준 거예요 지금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소리쳐서 내가 너 위에 앉을래 네 내가 연구해줄게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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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한 줄 아세요? 잘생긴 한 거 같지? 무겁다 언니는 갖고 왔어 괜찮아요 이거 왜 왜 이런 소리를 내죠? 어제부터 자꾸 빅털이에요 이 언니 날아가려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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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저희 두 번째 싱글 로브다임 사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또 슈가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끝났을 때 너무 예쁘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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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다임 말씀해주세요 로브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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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다임